나이가 한 30, 한 8세부터 한 40, 한 1, 2세 정도까지는 이 노래 사춘기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런 테마, 그때 항상 또 그런 걸 느낄 때, 사춘기 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가 시청자 전화가 왔는데요. 잠깐 받아볼까요? 말씀 나누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전에 한국인 노인네가 한마디 불러볼라고. 옆에 가슴이 계셔서 막 떨리네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네, 김완호 씨 아시죠? 제가 지금 옛날에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요즘 좀 활동이 뜸하셔서 조금 모르실 거예요. 네. 네. 성함 어떻게 되세요? 이주란. 이주란 씨. 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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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란. 아니, 할머니신데 왜 이렇게 이름이 예쁘신 거예요? 주란. 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데요? 흑은주란, 동숙의 노래. 아. 아, 떨리네요. 아이고, 저기 가수가 있다는 거. 흑은주란, 영향을 주지 말고요. 네. 내가 그 뭐야, 가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아니에요. 박매길래 노래가 별나는지 모르겠네요. 더 노력하게 그냥 부르세요. 아, 당신은 가수고 나는 가수 아니다. 네, 아주 넉넉하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하니까 되네요. 우리 독화집에 놀러 왔는데. 아, 들으셨어요? 네. 그럼 동숙의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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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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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